벨라, 룬아, 달라고 눈이 달고 Lar고시가 잘 풀렸습니다 나도 또 가르침 어 너무 긴장대 bilmiyorum 여러대가 안전거 욕만 보세요 에그세트 안녕하세요 JPS의 벨라 그리고 눈아미라 에버모델스 오늘도 이렇게 앨범 모델에서 저의 회사를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이름이냐? 아하핳 I'm Dal 달 달 루나가 달이고 예스, 그리고 아름다운 룬 아름다운 룬 제스쳐 제스쳐 저 밑에 붙지 마 너 봐라 안 돼 이거 이거 이거? 나도 먹어봤지 나도 왜냐면 너 김병에다 응 근데 이게 그렇지 그렇지 아, 익은 거 뭐야 응 뭐한 거지 제가 건배사 한 번 할게요 전주도 태워드릴게요 오오 왜 그래 김치찌개 좋아해? 진짜 좋아해 뭘 좋아해? 김치볼 뭐 좋아해? 김치찌개 오, 이것도 알아? 오, 이것도 알아? 예산 초과가 됐는데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대표님 덕분에 회식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내들이 워낙 잘 먹어서 예산이 좀 초과됐습니다 마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오 결심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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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 알겠습니다 오 네 뒤..... 고마워 고마워 아, 그래요? 고마워 알겠습니다 얼마라고? 다시 한 번 예산이 예산이 설마 내일 실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? 저희 단체로 불려갈 수도 있어요 아시죠? 대가리 박아 마케팅 뭐 들어와 대가리 박으면 어떡해 진짜 갈게요 진짜로?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대리님 한번 보여주시죠. 그 영광스러운 카드를. 카드 번호는 나오면 안 되니까. 찐입니다. 46만 7천. 10명인데 좀 오바하긴 했습니다. 사장님께서 히든 부에서 왔냐고 하셨습니다. 대리 걱정입니다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